오늘 지난 시간에 100일 폐지 부가세를 하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부가세 계산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한번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치득세는 부가세가 두 개가 있죠.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 이건 왜 그런다고 했어요? 얘가 과거에 만약에 과거에 1억짜리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냈다고 했죠?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따로 했습니다. 따로따로. 따로따로 했는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1억에 사면 여기다가 취득세 2% 내고 그럼 200만원이 나오죠? 이렇게 계산했고. 등록세도 얘가 매매는 2%였거든요. 그럼 얘도 200만원 이렇게 됐단 말이죠? 200만원. 여기다가 부가세를 냈는데 부가세를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농특세 10% 지방교육세 20%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럼 여기 얼마예요? 20만원. 이거 40.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취득세 200에다가 이거 20에서 220 내고 이거 200에 40에서 240에서 토탈 460을 냈거든요. 근데 이건 통폐합이 됐죠? 통폐합. 얘가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취득세. 해가지고 1억에 곱하기 이걸 두 개 합해서 한꺼번에 내게 했죠?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400 이렇게 된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계속 설명했던 얘기니까. 그죠? 문제는 이제 뭐냐면 부가세인데 여기다가 농특세 10% 하면 40이 나오고 여기다가 지방교육세 20% 하면 80이 나오죠? 그럼 금액이 아까 460이었는데 얘도 그럼 460이 나와야 돼. 똑같아야 된다 했잖아요. 금액이.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면 안 된다는 거지. 왜? 이거는 이거 두 개를 합한 금액이잖아요. 두 개를 합한 금액.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면 안 되고 이 부가세는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개정되기 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라는 거죠. 즉 개정 전에 얘는 취득세에 붙은 거니까 취득세 세율만 곱하고 얘는 개정 전 등록세에 붙은 거니까 등록세 세율만 곱하다는 뜻입니다. 해서 농특세 이렇게 구하라는 거죠. 1억에 원래 취득세가 2%였거든요. 취득세 2% 하나밖에 없었죠. 개정 전부터. 그러면 2%에서 얘가 200. 그럼 여기에 농특세 10%.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럼 얼마 나와요? 20만 원. 똑같아지죠? 그리고 지방교육세도 같이 구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1억에 곱하기. 얘는 이제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얘는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빼래요. 1,000분의 20을 뺀 세율.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원래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는 세율이잖아요. 얘는 과거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얘가 원래 지방교육세가 원래 어디 붙은 거예요? 등록세에 붙은 거니까 옛날 등록세 세율만 곱하야 되는데 옛날 등록세 세율을 곱하려면 이게 지금 두 개 합한 거니까 옛날 뭘 빼주면 돼요? 취득세를 빼주면 등록세만 남겠죠. 그죠? 근데 취득세가 세율이 2% 하나밖에 없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 2%를 빼주면 얘가 빠져버리니까 걔가 뭐가 되는 거예요? 등록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취득세 합한 거니까 여기서 뭘 빼주면 돼요? 취득세 2% 빼주면 걔도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2%죠. 그러니까 등록세도 똑같이 2% 가는 거죠. 그럼 결론은 이걸 곱해서 얘도 200만 원이 나오겠죠. 여기다가 지방교육세 20%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럼 40이 나온다. 부가세는 그래서 얘는 취득세 붙은 거니까 과거 취득세 세율만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붙은 거니까 과거 등록세 세율만 곱해서 나온 금액의 20%를 구해라. 그런 뜻입니다. 해석 보시면 그 101페이지에 농특세 가지고 나와 있죠. 1번 지득세 납부세 있는 경우로 해가지고 지득세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해요. 2% 그렇죠? 이걸 적용해서 나온 금액의 10% 구간한 뜻이고 뒷장에 감면은 농특세 내는 거고요. 지방교육세 나오죠? 지방교육세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지득물건에 대해서 과표에 부동산 지득 및 부동산 외 취득세율 취득세율이 이거죠. 표준세율. 그렇죠? 여기서 얼마를 빼주라고요? 1,000분의 20을 빼주라는 거지. 왜? 그래야 취득세에 빠지면 등록세 수요율만 납니다. 그 나온 금액의 20%를 곱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그런 얘기니까 그 정도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그때 유산거래 주택까지 가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렇게까지는 뭐 나오진 않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 정도를 해서 그냥 이렇게 구한다 정도만 알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서를 가보겠습니다. 뭐 등록서를 아시겠지만 문제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뭐 너무 깊이 갈 거 없다고 했죠? 가볍게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거기 뭐 등록세, 등록면에서 의의라고 돼 있죠? 뭐 그거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등록세는 뭐 등기할 때 되는 거죠. 등기할 때. 그렇죠? 그죠? 특징이 나옵니다. 자 특징의 자치구세 및 도세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특징이 뭐다? 도세 및 구세라고 했죠. 도세 및 구세다. 그러니까 도단에서는 도세로 들어가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세가 아니라 뭘로 간다? 구세로 간다. 그렇죠? 취득세는 뭐예요? 취득세는 특광도세 재산세는 시군구세 등록세는 도세 및 구세 그렇죠. 그래서 거기 자치구세 및 도세라고 돼 있죠. 특별시와 광역시는 무슨 세다? 구세에 들어가고 그리고 도세다. 그랬고 형식주의는 뭐예요? 얘는 무조건 형식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가 누가 뭘 샀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명의로 등기할 것이냐? 그 무조건 명의자한테 과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형식주의 그럽니다. 그리고 종가, 종량은 뭐예요? 배웠죠? 종가 과표가 금액으로 표시되면 종가 수량, 건수 등으로 표시되면 종량 그런다. 세율 구조도 정률이 뭐예요? 정률 비율 백분비 천분비로 표시된다. 그리고 정액세는 합해 단위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걸 말한다. 그랬죠? 그랬고 5번에 최저세액은 중요한 기준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6,000원 미만이면 얼마인다? 6,000원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나오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치득세는 면세점이 있거든요. 면세점 치득가액이 50만원 이하면 징수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고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재산세는 뭐가 있어요? 소액 징수 면제라는 게 있어요. 소액은 징수를 면제한다.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겠다. 그렇죠? 근데 등록세는 뭐가 있다고요? 최저세액 그래서 6,000원 미만이면 징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얼마 6,000원을 건넌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 구분해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이 나옵니다. 얘는 특별하게 물을 건 없어요. 과세 대상은 그죠? 1번에 범위 나오는데 볼 거 없고 2번에 과세 대상 제외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치득세가 과세되는 치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을 제외하되 그러니까 등록세 과세 대상에서는 치득을 원인으로 이루어 그러니까 부동산 치득과 관련된 건 등록서를 안 된다겠죠. 왜? 걔는 치득세랑 통폐합이 됐으니까 그거를 제외하되 근데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등록면역세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치득세를 내야 되는데 얘네들은 등록세 대상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 광어권 어역권 치득에 대한 등록 광어권 어역권은 등기라고 등록을 하게 되죠. 출원 같은 걸 등록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얘가 얘도 원실은 면질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만 낸다? 등록세를 냅니다. 부동산이 아니죠. 등록을 하기 때문에 얘는 뭐다? 치득세를 안 내고 등록세를 내라는 얘기죠. 광어권 어역권 등록할 때는 뭐라? 등록세를 내라는 얘기죠. 얘는 그래서 등록세 대상은 치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등기할 때는 뭘 내라고요? 치득세를 내지 말고 등록세를 내라 이런 얘기고 2번 외국인 수의 치득세 과세 물건의 연부 치득에 따른 등기등록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거잖아요. 외국인 건데 본인이 뭐야 치득을 해가지고 뭐한다? 빌려온 거죠. 사실은 연부치득에 따른 등기등록이라고 돼있죠. 연부가 뭐예요? 1년에 한 번씩 돈을 준다. 그러니까 이거 할 때도 뭐다? 차량 기계점에서 한 박은 치득세를 내지 말고 등록세만 내라 그런 얘기고 3번도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는 얘기는 치득세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치득세 부과를 할 수 없죠. 하지만 등기등록을 해야 되니까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때 등록세를 내라는 얘기고 4번 면세점도 치득세가 면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치득세를 안 내죠. 하지만 등록을 해야 되니까 등기등록을 해야 되니까 뭐해라? 등록세를 내라. 그러니까 과거 치득세를 내지 말아 얘기죠. 그 기준에 등록세만 내라 그런 얘기 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얘네들은 치득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뭘 낸다? 등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는 국가등 등록세는 비과세가 단독으로는 잘 안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그랬죠? 국가는 다 비과세죠. 얘네뿐 아니라 모든 세목이 다 비과세가 되고 다만 외국정부 대한민국 정부 기관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정부는 무조건 과세한다. 그죠? 외국정부를 무조건 상호주의 적용한다. 그죠? 무조건 비과세 주는 건 아니다. 그죠?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거기 넘어가면 108페이지에 기타 비과세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3번입니다. 3번. 그죠? 이걸 왜 자꾸 되는지 모르겠지만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은 부지로 상용된 토지로서 지적공고상 지묘기 묘진 토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최근에도 지문이 하나 나올 때 얘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무덤과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죠. 얘는 비과세가 단독으로는 거의 안나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취득세 비과세 간단하게 정리하면 얘도 국가 등은 전부 다 비과세 되죠. 국가 등 비과세 물론 예외도 있지만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신탁세산 탁탁탁이라고 했죠. 위탁자 수탁자 탁탁탁 비과세 그랬고 그 다음에 법률 법률 규정에 따른 환배권 행사 법률상 환배권 행사도 비과세고 그죠? 그리고 임시건축물 임시건축물도 비과세입니다. 이제 임시건축물은 존속기간의 1년을 초과하지 안아야 되고 사치성 재산은 제외다. 공동주택 계수 있죠? 얘도 뭐다? 건축법상 대수소는 비과세 안 되고 그리고 뭐예요? 얘가 계수로 인한 지독으로 9억이야. 시가표준의 9억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조건이 두 개씩 있는 거예요. 요거는 뭐라고요? 얘는 사치성 안 되고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안아야 되고 얘는 9억 이하고 건축법상 대수소는 제외다. 요렇게 기억을 하신다겠죠? 재산세는 비과세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주 언급되는 얘기 아니니까 그죠? 종부세는 재산세 따라가는 거고요. 양도세 비과세는 중요하죠. 양도세는 비과세가 파산선거처분수도 그 다음에 농지의 교환분압 농지의 교환분압 나오면 뭘 기억을 했어요? 사유가 있다 했죠? 이런 이런 사유로 해가지고 국가 등이 시행하는 사업이나 국가가 수요하는 농지나 농어촌법 기타 법률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그 다음에 경작상 필요 때문에 교환하는 이런 경우와 비과세가 된다겠습니다. 조건이 있다 했죠? 금액조건 얘는 뭐다? 교환하는 상방토지가액의 차액이 큰토지가격의 4분의 1 이하이 된다. 그죠? 그게 우리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 얘가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는 일정기간 몇 년 이상? 3년 이상 경작을 해야 됩니다. 3년 자격을 해야 된다 했죠? 3년 자격 이때 3년 자격 예배 있죠? 3년 안에 뭐가 되거나 수용이 되거나 아니면 돌아가셔서 상속이 되어버리면 상속이 되면 상속이니 남은 기간 상속받아 작용하면 통산해준다. 이런 것들이 거기까지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는 1세대 1주택 1세대란 거주자로서 누가 있어야 되고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 배우자가 없어도 되는 경우 30세 이상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그리고 체제 선기 미성년자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1세대가 1주택을 이때 주택은 상시 주거 목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거주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콘도나 합숙소는 주택이 아니고 얘는 공보상과 실제 용도가 다르면 무엇을 우선으로 한다? 그렇죠. 사실상의 용도를 우선으로 한다 했죠?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지까지 같이 비교해야 돼요. 부속토지 그죠? 이때 토지는 무제는 아니고 도시지역하는 5배 밖은 10배 이때 정착 면적 계산 시 무허가 정착 면적도 포함한다까지 가셔야 되죠. 그리고 특례 나오죠? 집이 2개인데 하나로 받은 동네 일시적 2주택이 있다 했죠? 얘가 이렇게 해서 집을 사고 1년 지난 다음에 새로 사고 요거를 산 날로부터 얘를 3년 이내에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한다 그러면 안 된다 했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죠?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안에 팔아야 됩니다. 그거 우리 세부적으로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속받으면 일반주택이 있고 상속받았다. 그럼 뭘 팔아라? 일반주택 팔아라. 기준지분을 판단했죠? 기간 제한 없고 그 다음에 동거복량 혼이 있죠? 혼인은 어떻게 혼인은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 5년 이내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그렇죠? 동거복량은 몇 년? 10년 이내 먼저 파는 주택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일반주택과 문화재주택이 있다. 일반주택과 일정요건 갖춘 농어촌주택이 있으면 다 둘 다 월 팔아라. 일반주택을 먼저 파시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수도권의 집인 사람이 수도권 밖의 주택을 실수요 목적을 사게 되면 걔는 그 부득이한 사회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팔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 그렇죠? 내가 임대를 하고 있고 내가 거주하는 주택을 팔면 거주주택 그렇죠? 가정어린 유형 있죠? 놀이방 같은 거 이거 하고 내가 거주주택이 있다. 둘 다 뭘 팔면 된다? 거주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뭐라고 있어요? 얘는 거주해야 되니까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 조건 같은 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과세는 기억해 보시면 되겠고 3절에 납세의무자가 납니다. 등록실은 무조건 납세의무자가 명의자입니다. 등기 등록을 받는 명의자 즉 권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말씀드렸죠? 권자 누구 명의로 할 것이냐 무조건 권자를 납세의무자 하겠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지상권은 지상권자 지역권은 지역권자 전세권은 전세권자 다 권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설정 등기는 전부 다 권자를 납세의무자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대비등기라는 게 나와요. 오른쪽에 채권자 대의등기라고 되어 있죠. 대의등기는 뭐예요? 대신등기를 신청한다는 얘기네요. 대신등기를 신청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라 있잖아요. 이게 갑건데 갑수요 건물인데 을이 채권자예요. 채권자. 그렇죠? 그런데 얘가 채권자에 돈 받을 게 있는데 이 건물에 압류를 하고 싶은데 얘가 뭐가 있어? 미등기예요. 미등기. 등기가 안 된 거죠. 그러면 여기다 압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얘가 보존등기를 안 하니까 못 하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법원에다 가서 일렀더니 법원에서 뭐래요? 그럼 네가 얘압후로 보존등기를 신청해 그런 거죠. 그래서 얘가 대신 얘압후로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걸 뭐라 그래요? 대위등기 대신 등기한다 그래요. 문제는 뭐예요? 얘가 등기를 대신 신청하긴 하지만 얘압후로 등기하는 건 아니죠. 명의는 얘압후로 하는 거잖아. 결론은 납세해보임 누가 낸다? 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위등기는 이의 관계자인 제3자가 등기를 신청하는데 결론은 뭐다? 세금은 누가 내야 된다? 원 소유자가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위등기는 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보시면 1번에 갑소유 미등기 거물 갑 거잖아요. 근데 얘가 등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의리 채권 확보를 위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누구 명의로 그죠? 갑의 명의로 하는 거죠. 얘 거니까 얘가 얘 앞으로 하는 거 결국 명의자가 내니까 얘가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런 얘기죠. 2번도 마찬가지죠. 법원의 갑료 결정에 한 갑료등기 촉탁에 의해서 그 전제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선행된 경우 등록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누구다? 소유권 보존등기 그러니까 얘가 등기를 안 해가지고 직권으로 얘가 촉탁으로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선행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직권으로 했으니까 그 보존등기 안 한 거와 그 안 한 거에 대한 가산세를 다 누가 내야 돼요? 보존등기 원주인이 왜? 얘가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대신했어도 세금은 누가 내라? 얘가 내라. 걔가 누구요? 소유권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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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등기라는 말은 결국 소유자를 말하는 거죠.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도 지방세 체납 처분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에 이전되는 경우 그 전제가 되는 전세권 가동기 압류등기 해제는 물론 기타 등등에서 일체의 채권자 대의적 등기는 누가? 소유자가 그렇죠? 여러분 지방세 체납해가지고 지자체로 건물이 넘어가는데 문제는 넘길 때 거기 각종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는 소유자가 말소해가지고 넘기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집권을 했다 할지라도 결론은 세금은 누가 내야 된다. 원래 소유자가 말소해서 넘겼어야 되니까 결국 얘도 소유자가 내야 된다. 결국은 대의등기는 다 누가 낸다는 거예요. 소유자가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동그라미 4번은 꼭 기억하실 거죠.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그 등기 또는 등록이 말소 되었다 하더라도 당초에 성립된 납세의 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과언업으로 한급할 수 없다. 뭔 얘기예요. 내가 등기를 하는데 등록세를 내고 등기를 했는데 그 등기가 나중에 뭐가 됐다는 거야. 무효나 말소가 됐다는 얘기죠. 하지만 무효가 말소가 돼서 제가 가서 야 지난번에 세금 내고 등기한 거 말소 되었으니까 내 세금 돌려줘.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그렇죠? 얘는 수수료적 성격을 지냈기 때문에 환급 없다. 여러분 이 비슷한 환급이 어디 나오냐면 치득세 연부치득 할 때 나왔어요. 연부치득. 연부치득은 돈을 1년에 한 번씩 주는 거죠. 중간에 계약이 해제가 되면 치득세를 냈는데 중간에 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납부한 치득세는 환급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걔는 등록세는 물건을 뭐 했을 때 되는 거야? 취득했을 때. 근데 중간에 계약이 해제되면 취득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환급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 돼요. 근데 등록세는 환급 없다. 두 개를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등록세는 크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가볍게 가시면 돼요. 그리고 설명을 들을 때 약간 설명이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심화과정은 구체적인 설명 위주로 가는 건 아닙니다. 반복 위주로 가기 때문에 혹시 이걸 듣고 무슨 얘긴지 모르겠다 그러면 기본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기본강의도 제가 강의를 다 자세히 설명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되겠다 할 때는 그때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위주로 강의를 하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납세의무자 그럼 또 볼까요? 치득세 납세의무자는 항상 누구다? 얘는 사실상의 치득자 그럽니다. 얘가 무슨 뜻이에요?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치득하면 너는 뭐가 있다? 납세의무가 있다. 그래서 사실상의 치득자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또 나오는 게 뭐 있어요? 주체구주부 치득자라는 말에 나오죠? 주체구주부 치득자 자 이 말 다음 뭐 기억하시라 했죠? 무조건 얘에 나온 뭐다? 이 단어가 나오면 얘가 치득한 거로 본다 그럼 맞았고 아니다 그럼 무조건 틀렸다 골라주시면 돼요. 이 단어만 보면 된다 했죠? 주체구주부 치득자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상속받으면 누가 내야? 당연히 상속인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주택조합이 그 다음 뭐라겠어요? 조합원용 그랬죠? 그럼 걔도 답이 나와있다 했죠? 조합원용 그러니까 누가 내야 돼? 조합원이 되는 거죠. 조합원용 외의부동산 그러면 그런 조합이 내는 겁니다. 수입하면 수입하는 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납세의무자에 관한 얘기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나왔다. 그럼 무조건 뭘로 본다? 이때는 증여로 본다. 그죠?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치득했다. 그러면 증여로 치득한 거로 본다. 물론 예매는 있습니다. 얘도 유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겠죠? 뭐 예를 들면 경매나 공매로 치득하거나 파산선고 파산선고 된 걸 갖다가 처분하는 걸 치득했다든가 아니면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다든가 그죠? 아니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됐다. 그러면 뭐한다? 배우자 간에도 뭘로 보겠다. 유상으로 볼 수도 있는 예배규정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담부중에도 배웠죠? 부담부중의 양도세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 그 채무부담부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보고 나머지는 증여로 본다겠죠? 그래서 우리가 치득세도 그 채무부담부는 주는 애가 양도 유상이전이니까 받는 애도 유상치득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은 주내가 증여니까 얘도 무상으로 치득한 걸 본다. 거기까지 같이 해서 그 부담부중의 부분은 양도세에 물려서 같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따로따로 하면 헷갈려요. 짤러 오면 그렇죠? 같이 한꺼번에 양도세와 취득세를 같이 한꺼번에 증여하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고 기억도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상속을 받았는데 등기가 끝나고 나서 등기 끝나고 나서 공동상속인 협의에서 재분할을 했을 때 지분 변동이 생기면 그 지분이 늘어나는 감소된 날로부터 뭐든가 증여로 치득한 걸 본다. 그런 거 배웠죠? 그러고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나요? 납세위무자가 그렇죠? 뭐 신탁재산 그렇죠? 신탁재산도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면 뭐 새로운 위탁자가 그 재산을 치득한 거로 본다. 그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목이 된 토지에 용도가 바뀌어서 가액이 증가되면 걔도 치득으로 보겠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위무자는 사실 재산세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거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온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산세 납세위무자는 누구다? 사실상 소유자죠.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그죠? 근데 얘는 뭐래죠? 신고를 해줘야 된다. 며칠 안에 재산세는 무조건 날짜는 우리가 하는 건 10일 걔네가 하는 건 5일이니까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안에 신고하면 실제 소유자 안 하면 공보상 소유자. 그죠? 그 다음에 공유재산은 누가 냈는데 공유재산은 지분에 따라 지분권자가 납세자고 지분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거로 본다. 이런 거 배웠었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택인데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다. 그래서 항상 얘는 어떻게 한다? 토지건물가액을 합한 과표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고 이거를 안분해서 낸다. 뭘로?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해서 각각을 납세의무자로 보겠다.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무상 개인무역을 세닝하고도 신고하면 종중 안하면 공무상 소유자. 그죠?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상속받으면 신탁재산은 누가 내고 수탁자 위탁자가 이루고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다. 그리고 상속이 게시가 됐는데 등기도 안하고 신고도 안하면 누구? 주된 상속자. 그죠? 채비지 부리지는 사업시행자. 그랬고요. 국가등과 연부로 무상 연부기약하고 무상으로 쓰게 되면 매수기약자가 납세의무자다. 소위금 분쟁이 생겨서 기속이 분명히 가지 않다. 그럼 누구? 사용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종부세는 뭐 그냥 별도 종합해서 80억 5억 6억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1009페이지 과편을 보겠습니다. 과편을 뒷장 넘어가면 110페지부터 나와 있는데 이런 등기 종류가 많죠. 종류가 많다 보니까 얘는 뭐예요? 각각의 등기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외울 수는 없다고 그랬죠. 110페지 보면 그 등기 종류 중에서 부동산 가액을 과표라는 등기가 있다는 거죠. 수유권이나 지상권 설정 같은 걸 때는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이때 얘도 납부 방법이 신고납부이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에 관련돼서는 여러분이 직접 가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고가액이 원칙이고 예외가 시가표준액 그리고 사실상 치득가액 이거는 치득세하고 똑같습니다.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이 적다 시가표준액 국수공판장 검증은 사실상 치득가액 이건 똑같아요. 자 근데 거기 3번에 특례 보면 얘가 예배가 하나 있어요. 여보세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실상 치득가액을 과세표준한다. 다만 나오죠. 다만 등록 당시의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등록 당시 자산재평가를 하거나 자산재평가를 하거나 이거 뭐가 됐다는 거예요? 감가상각으로 가액이 뭐가 됐어요? 변경이 됐다는 거죠. 변경. 그럼 어떡한다? 등록 당시 재평가하면 가격이 변가될 수 있죠. 그리고 감가상각이 된다는 얘기는 말대로 감가가 되기 때문에 세월이 흘리면서 금액이 줄어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변경되면 얘는 무엇을 과세표준한다?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하겠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그나마 시험에 나오는 질문이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실제 치득금액 치득금액 있는데 얘가 등기를 나중에 하다 보니까 하면서 다시 재산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감가상각이 돼서 원래 치득한 금액 바고 변경이 됐다는 거지. 그러면 이때는 뭐다?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하겠다.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전 가액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렇죠? 변경된 가액을 과표란다. 해서 그거 하나 조금 조심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금액이 있죠? 채권금액이 한 과표라고 돼 있죠. 채권금액은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걸 말합니다. 채권 채무와 관련된 예를 들면 가압료 가처분 경매신청 저당권 설정등기 이런 건 전부 다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뭘로 간다는 거예요? 채권 채무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뭘 조심하시라 했어요? 동그라미 2번 보시라 했죠? 동그라미 2번 그 110페이지 2번에 채권금액의 한 뭐라고 돼 있어요?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는 있으면 채권금액인데 없으면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이게 그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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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대용. 그죠? 그러니까 채권 내가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는 물건으로 받기겠다. 그러면 채권은 있는데 금액이 없으니까 그 목적물의 가액을 과편한다는 뜻이고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은 뭘 얘기한다고 했어요? 채권채고액을 말한다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 부분은 그냥 나오면 그 2번 동그라미 2번 내용을 그대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문제가 이대로 나올 수 있어요. 가끔가다 그나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신경을 써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은 기타는 뭐 있어요? 지역권은 뭐? 요역지 가액 예따 가격이죠? 그리고 전세권은 당연히 전세금액일 테고 부동산 임차권은 월임대차입니다. 월임대차 500에 20 그러면 20이란 얘기입니다. 보증금이 아니라 월세가 과표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 하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건수 나오죠? 건수 얘 때문에 얘가 종량세라는 거야. 한 건당 6천 원 그래서 말수동기 합필등기 지목변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야? 건수로 가는 거예요. 건수 한 건당 6천 원 그죠? 그래서 말수동기 대표주자가 뭐라고요? 말수동기다. 그래서 한 건당 6천 원에서 건수가 있다. 얘 때문에 뭐라고요? 얘가 종량세라 한다 그랬죠? 종량세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동력세를 하여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물방하면 안 됩니다. 동력세 할 때가 아니에요. 동력세는 가볍게 가볍게 가셔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면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가 안 되시면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등록세 이런 거 막 하려고 하시는데 공부란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 100점이에요. 이만큼 이 범위만큼은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요. 어떻게 보면 심의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이만큼이 100점이니까 일단 이만큼 범위를 정해놓고 이거를 계속해요. 이 전체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범위가 많다 보니까 이 한 바퀴 돌려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많다 보니까 한 바퀴 돌려도 왔는데 이거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두 바퀴 돌려도 마찬가지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긴 하는데 뭘 해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 있잖아요. 엑기스 엑기스를 정해서 먼저 이렇게 엑기스 정해가지고 얘네 먼저 돌리는 거죠. 그죠. 그럼 얘를 이렇게 돌리면 이 얘 한 바퀴 돌 동안 얘는 두 바퀴 세 바퀴 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좀 되면 이렇게 늘려가면 돼요. 밖으로 늘려가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얘가 이만큼 가다 그만 가더라도 합격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이만큼 지쳐서 말아버리면 떨어져요. 처음에. 무슨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왜 근데 막 그 많이만 하려고 모르겠어요. 학원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소용없어요. 안 들어요. 세법으로 말하면 뭐예요. 세법으로 말하면 얘가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인 거죠. 얘네들이 등록세 종부세 총론 이런 거지.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얘를 먼저 해야지. 하다가 못하더라도 얘네만 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얘도 모른다니까. 세법만 그렇게 했어요. 다른 과목들도 똑같지. 그죠. 그걸 여러분 감안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과표는 다 중요합니다. 세목별로. 취득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취득세 과표는 원칙의 신고가액 예외가 시가표준액 그리고 사실상 취득가액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때 신고가액은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간다. 그리고 얘는 뭐다. 항상 이 금액 국수 공판장 검증 그래서 그 여섯 개 해당 안 되는 것들은 전부 다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거로 가라. 그리고 연부취득은 연부금액인데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연부금액이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 보증금이 있으면 걔도 포함한다까지 가셔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게 기본 개념에다가 여기다 뭣도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취득세 과표에 추가로 포함되는 항목과 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 대표주자가 건설자금이자 그리고 연체료 할부이자인데 연체료 할부이자는 누구만 된다. 법인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개인은 안 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안 된다. 요게 대표적이다. 그리고 내가 일시불로 할부인데 일시불로 할인을 받게 해서 1억짜리인데 9,500에 샀다. 그러면 이 9,500이 취득가액인데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할인된 금액 그러고 500을 할인받은 금액 그런다 했죠? 그래서 할인받은 금액은 포함이 안 되고 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그런다. 요거 정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주취득은 전부 다 증가한 가액을 과표한다. 건축물 건축이나 개수 같은 경우도 증가한 금액인데 이때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단 말도 기억을 해주셔야 그죠? 지목변경도 기억하셔야 되죠? 그 지목변경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지목변경은 증가한 금액인데 그 지목변경에 들어간 비용이 법인장부나 판결문으로 입증됐다라고 나오면 뭐다? 그때는 그 비용을 과표한다. 그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재산세는 시가편집행입니다. 시가편집행 그죠? 근데 여기 뭐가 있다? 공정시장가액비를 고른다. 누구만 된다? 토건주 토지건주 그래서 재산세는 이 토건주가 나왔을 때만 공정시장이 나와야 되고 얘들이 안 나오면 얘는 나오면 안 된다. 그죠? 됐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 똑같이 시가표준을 한다. 그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양도시장가편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순서를 꼭 외우시라고 했죠. 순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빼면 양도차익이 나오고 여기서 뭘 빼죠? 장기부유 특별공제하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오고 여기서 기본공제하면 과표다.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여기 치득가액 플러스 자본적 시 플러스 양도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꼭 숙지를 해주셔라. 됐죠? 그럼 백신이 폐지 세율이 나옵니다. 등록세 세율이 해가지고 세율이 나와 있는데 거기 굴근구시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우리 지방세를 무조건 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몽땅 100분의 50 범에서 가감할 수 있다. 조정 가능하다겠죠? 100분의 50 범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부동산 소유권 등기라고 돼있잖아요. 자 거기 보면 보존득이 0.8% 유상 2% 무상 상속의 증여 1000분의 15 상속은 0.8% 이게 뭐라겠어요? 요거는 지금 언제 거라겠어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해서 지금 등기하시는 분들은 등록세 예를 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법이 2011년도에 개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사가지고 취득세 내시고 등기 안 한 분들은 요걸 내라. 그래서 요게 잘못된 게 아니고 고런 사람들만 요 규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나머지 다 거의 다 0.2% 예는요. 0.2% 그리고 말수동기가 건당 6천원이다. 그죠? 건당 6천원 뭐 고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충학세 보시면 기타 세율이 나오죠? 113페이지 그 1번을 보겠습니다. 1번 거기 보시면 유산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지휘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가 세율이 취득세율이 1% 2% 3% 로 돼 있잖아요. 6억 이하 1% 6억 초가 9억 이하 2% 9억 초가 3% 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잖아요. 그죠? 그래가 이때 취득해서 지금 등기를 하려면 금방 했죠? 왼쪽에 112페이지 그 등록세 세율을 적용하라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때 주택을 유상으로 샀어요. 2016년 이전에 그죠? 그러면 취득세 내고 지금 등기 하려면 등록세 뭘 내야 돼? 2% 내야 되잖아요. 왜? 이때 샀으니까 이거 이전에 산 사람은 지금 등기 할 땐 취득세 내지말고 등록세를 내라고 했잖아요. 그럼 유상 이면 등록세 2% 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당시 취득세 2% 냈고 지금 등기 할 때 등록세 2% 내면 결국 4% 내는 거잖아요. 근데요 지금 여러분이 주택을 사면 유상으로 사면 어떻게 돼? 6억 이해에는 1% 만 내고 6억 조각 9억 2% 9억 조각 3% 에요. 4% 내요. 그럼 얘가 세금을 더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요? 2010년 이때 이때 유상으로 사셔서 지금 등기할 때는 등록세 2% 내지 말고 어떻게 해라? 해당 취득세율 지금 취득세율 주택은 어떻게 해요? 1% 2% 3% 잖아요. 그죠? 이거에 얼마? 50%만 내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다 100분의 50만 하라는 얘기지. 그럼 얘는 얼마? 0.5% 얘는 1% 얘는 1.5% 내라는 얘기지. 만약 여러분이 2010년도에 주택을 사가지고 5억째를 샀어요. 그죠? 2010년도 이전에 그리고 지금 등기하려면 등록세를 2% 내지 말고 뭘 내라고요? 여기 원래 취득세가 6억 이하가 1% 니까 이거에 반전이 얼마? 0.5% 만 내라는 얘기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여러분 2010년도 1월달에 주택을 사가지고 매매를 하고 등기 취득세 내고 등기를 아직 안 했어. 그럼 지금 등기하려면 등록세 2% 내지 말고 요 기준에 가란 얘기지. 6억 이하짜리 였으면 지금 취득세가 1%니까 그거 반전인 0.5% 만 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지금 1번 얘기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 이게 뭐예요? 1% 2% 3% 취득세 그거에 얼마? 100분의 50을 곱해라. 그죠? 그런 얘기네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쇠는 뭐 여기서 뭐 크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사실은 우리가 쇠는 제일 중요한 파트가 취득세죠. 취득세는 잘 기억하셔야 되죠? 표준세율과 중가세율과 특례세율이 있다. 그죠? 표준세율은 뭐였어요? 매매는 1,000분의 40 농지매매 1,000분의 30 상속받으면 1,000분의 28 농지상속 1,000분의 23 증여 받으면 1,000분의 35 미영리사업자 1,000분의 28 그다음에 원시취득은 1,000분의 28, 각종 분할 1,000분의 23, 면적 증가라고 하면 무조건 지득세는 1,000분의 28, 그죠? 그리고 주택을 유상거래로 증가하면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2%, 9억 초과 3%, 뭐만 된다고요? 유상거래만 된다.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 중과세는 재보가구 세율 정도 외우시는 데 있죠? 중과세 표준세율, 사치성 재산, 별꼴, 오선주는 표준세율의 중과기준세율 100분의 400을 합한다. 과밀억제 권역 2개 나오면 100분의 200을 합한다라고 하는 거고 대도시가 나오면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 100분의 200을 뺀다. 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례세율 2개 있죠?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 하나는 중과기준세율. 이때 중과기준세율의 대표주자가 간주치득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율 파트는 일단 취득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의지로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기타세목은 세율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재산세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되죠? 고급주택 중과세 없다. 그죠? 그게 이제 되게 많이 나오는 거. 고급주택 중과세 없다. 세율. 그죠? 뭐 그런 거죠. 건축물학 주택 위주로 가면 돼요. 재산세는. 그죠? 일반 건축물 0.25. 시상 지구지역의 공장 건축물은 뭐 2배에서 천 분의 5. 과밀 공장은 5배 5년간. 이런 거 있었죠? 오글게는 비싸다. 사치성은 4%. 그죠? 그리고 주택은 누진인데 고급주택 중과세 안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별장은 주택하고 똑같이 과세하는데 세율은 4%다. 그죠? 이런 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세는 뭐 조정대상지역 얘기 잘 기억하시면 돼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는 기본세례 플러스 10%. 3주택 이상은 플러스 20%. 그죠? 분양권 50%. 뭐 그런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14배지 가면 등록세 중과세가 있죠? 등록세 중과세는 그냥 100분의 300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용은 필요 없고. 3배 중과세 있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죠? 3배 중과세 114배지. 그죠? 역전에 부가진수를 합니다. 납세지는 뭐 그렇게 볼 거 없죠? 그죠? 그리고 맨 밑에 115페이지 양가로 2번 이게 이렇게 이제 임야가 이렇게 경기도하고 충청남도에 걸쳐있다. 그랬을 때 이걸 10억에 취득하면 그죠? 우리 취득세는 어떻게 해야 되죠? 취득세는? 배웠었죠? 이거 취득세는 이거를 안분해서 내요. 안분해서 나눠서 양쪽에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해서 낸다 그랬는데 이걸 담보로 돈을 빌리면 등록세는 한 군데다 낸다. 어디다 낸다? 등록관청 소재지. 만약에 경기도에 있는 등기소서 등기하면 경기도다. 세금을 내고 충청남도에 있는 등기소서 등기하면 충청남도에다 내라. 그래서 얘는 취득세는 안분을 해서 내지만 등록세는 한 군데다. 다 낸다. 그랬죠? 2번이 그 얘기고 3번은 뭐라 하겠어요? 내가 용자를 받았는데 10억을 용자 받았는데 얘가 뭐 했다? 담보를 여러 개 넣었다는 거죠. 그러면 경기도 것도 넣고 충청남도 것도 넣고 그 다음에 강원도까지 3개를 넣었어. 그래가 10억을 빌렸어요. 10억을. 그러면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을 하죠. 이때 원래는 각각 세금 여기 여기 여기다 세금을 내야 돼. 등록세를. 근데 얘는 뭐라 하겠어요? 이거 셋 다 이거를 공동담보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라니까? 동일채권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두 개 이상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봐서 이 셋 중에 맨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결론적으로 경기도 걸 제일 먼저 하면 이거 셋 다 경기도다 내라. 그게 맨 밑에 양가로 3번입니다. 보세요.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서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 등록을 하는 경우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봐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답보면 신고납품이나 뒷장에 116페이지 가면 신고납품 얘는 등록세니까 등기 등록하기 전에 세금을 내야 되니까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얘도 가산세 물죠. 안 하면 가산세 가산세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일반 무신고 20 과소 10 부정 너 한번 주고 봐 사실 납부 1일 만 분의 3이 아니라 10만 분의 25 개정됐다고 했죠. 0.025% 그죠? 이게 기본 개념이고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둘 다 둘 다 가산세가 부과되면 징수 방법이 뭐다? 보통 징수로 바뀐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뭐 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얘네들은 가산세가 부과됐을 때는 보통 징수고 가산세 아닌 건 다 뭐다? 신고납부다. 이거 빼고 신고납부 뭐 있다고 했어요. 취득세 할 때 설명은 똑같죠. 일반 과세 됐다가 중과세 되거나 비과세 등을 받았다가 과세가 되면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요 해당된 날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이내에 뭘 해라? 신고하고 납부해라. 이것도 신고납부죠. 가산세 아닌 건 다 신고납부해요. 이건 지금 설명한 얘기는 취득목세 공통상이에요. 똑같아요. 같이 묶어서 기억하셔야 돼요. 날짜 바뀌었죠 이거? 원래 30일였다가 60일로 개정됐죠. 원래 30일 했다가 60일 개정된 거고 이거 취득세 설명했던 겁니다. 똑같이 그죠? 그러니까 같이 맞물려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추가신고납부라고 돼 있잖아요. 116페이지 그죠? 그러니까 1, 2번이 뭐예요? 등록 후 중과세 대상이 추징이 되거나 아니면 비과세 감면을 받았다가 얘가 과세 대상이 되면 둘 다 세금을 내라는 얘기인데 둘 다 어떤 얘기예요? 60일 안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얘기죠.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 부분은 그냥 취득세 잘 정리하시면 똑같으니까 그냥 그걸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중요합니다. 116페이지 양가로 3번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라는 얘기죠. 이거는 등록세 아주 중요한 특징이니까 꼭 기억하시라 했죠. 3번 등록면허세를 위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라면 어떻게 한다? 신고하고 납부한 거라서 가산세 부과를 안 하겠다. 원래 신고를 안 하고 돈을 내면 신고 안 한 거든 가산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요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뭘 했으면 납부를 했으면 뭐 한 걸로 본다고요? 신고하고 낸 걸로 봐서 가산세 부과를 안 하겠다. 이게 처음에 이제 뭐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봐 신고 불성실 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 막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100분의 50 경감한 어디서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 이거 익숙한데? 어? 맞았어. 이러면 안 돼요? 가산세 부과를 안 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등록세는 중요한 특징이 기본 세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예 그리고 6천원 미만이면 6천원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등기 등록한 이후에 그 등기가 무효나 말소가 되더라도 이미 납반 등록세는 환급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 세 개는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아주 잘 나온 얘기에요. 그래서 거기 3번 얘기 잘 기억을 해주셔라. 그죠? 남은 됐죠? 오른쪽 3번에 보통징수 나왔네요. 보통징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요? 그쵸? 가산세 얘기하는 거에요. 가산세 그쵸? 보통징수는 가산세다. 그죠? 그 얘기 써 놓은 거죠. 얘는 뭐 똑같으니까 다 그쵸? 뭐 따로 볼 건 없습니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들어가시면 되죠? 그리고 119페이지 가면 등록세 부가세 나왔네요. 부가세 그쵸? 뭐래요? 지방교육세 20% 되시고 만약에 얘를 뭘 받으면 감면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 감면세에게 뭘 내셔야 된다? 농특세 20% 내야 된다. 우리 세법은 세금은 깎아줘도 뭐는 내야 된다고요? 부가세는 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되는 게 뭐다? 농어촌득별세 20%를 공통적으로 된다 그랬죠? 고액입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 납부세에게 내시고 감면받으면 농특세 20%를 추가로 내셔라. 이런 얘기네요. 이렇게 해서 등록세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등록세는 뭐 크게 뭐 이렇게 우리가 신경써 갈 건 아닙니다. 가볍게 가볍게 가시고 문제 같은 거 이렇게 풀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따로 괜히 무리해가지고 이 부분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문제는 딸락 하나 나오는데 괜히 스트레스 받죠. 그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해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위주로 무조건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죠? 이런 거죠. 자 쉬다가 다음 시간에 123페이지 재산세 있죠. 여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